안녕하세요 매일더반의 전성시대입니다 요새 저는 유튜브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디지털 로마드를 꿈꾸는데 디지털 노가다를 하고 있네요 저는 올해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요 아직 유튜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일단 저는 수다를 떨거에요 그래서 수다 플랫폼으로 만든거구요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뭐 캠핑 취미, 부엌,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해서 느끼는 얘기들, 경험,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블로그랑 스토어펌을 하고 있는데 그리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그린 그림을 액자로 만들려고 기계도 샀구요 그 그림 주인공에게 선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 만나 주실까요? 일단 저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경매공부를 우연찮게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하게 일만 하다가 아이패드를 사게 됐고 그러면서 무얼 구려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아이패드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경매공부하는 친구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수많은 그림을 그리며 그림 속 주인공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고 달려와서 손잡고 수다 떨고 싶더라구요 지금 올린 그림들은 아이패드에 있는 일부분을 올리는 거구요 더 많은 그림들은 블로그에 있어요 영상 만드는 작업은 완전히 녹아다네요 일단 저는 끝많은 인생 후반전 매일 저반으로 시작했구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수다를 떨려고 해요 기대해주세요